지금서부터 김밥 싸기를 하겠습니다. 김밥 재료는 우엉에 당근에 달걀에 계란은 8개 전분채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개맛살에 그리고 오이채치고 오이는 내가 직접 심은 겁니다. 그리고 단무지에 그리고 햄입니다. 재료는 2, 4, 6, 7, 7가지구요. 김은 여기 구운 김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밥은 고슬고슬하게 수양밋살로 밥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양념을 해서 제가 참기름도 듬뿍 깨소금도 듬뿍 그래서 지금서부터 김밥 20장 싸기입니다. 영상 끝!